아 여기서 또 이렇게 찍으니까 멋있네요 아 돌들이 이렇게 고인돌 휴게소가 역시 이 지역이 고인돌이 출토됐던 그런 그 그 돌들을 주워다가 여기다가 장식을 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옛날 죽은 사람들의 예 돌무덤이죠 그 형식을 다 해서 밑에 돌 기둥 그리고 참 손암과 이 운치가 있네요 이 뒤틀 흘려지고 꼬이는 것 보세요 오랜 세월을 으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저쪽에 있는 아 고인돌은 없고 그냥 저기는 이렇게 잔 나무들을 심어줬는데 이렇게 포인트는 고인돌이예요 안녕하세요 저는